진지아 변하지 않는 진한 그리움 응답하라 1988 나 대학 갈래 나도 과외 시켜줘 외우는 수건은 좀 있어 있지 사람은 뭘로 알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입맞추고픈 영원한 나의 사랑이야 어디 사람이 그냥 어디 말하는 거 하고는 그냥 교통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다 뭐 얘기만 한번 꺼내면 그냥 씹어 먹으려고 난리야 난린들은 이러나와 나같이 이끌어 주스 드실래요? 네 뭐라 아버지 말아가나 그거 그거 통에 붙은 거 먹으면 되겠네 김심신아 네 간다 야 도령님 이거 왜 그런 거 같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해? 막이 기다려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